만취에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습니다. 춘천지법 재판부는 공연 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재질이 가볍지 않은 점,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